열거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땀이 나지? 이상하네. 옷을 좀 얇은 걸로 드실까요? 아니요. 제가 벗으면 됩니다. 이게 티라서. 여캠 방 세팅 와서 오빠는 윤쟁이님. 그러면 컴퓨터를 하기 전에 스탠드부터 트리플 안 쓰시나요? 버튼을 눌린 흔적이 안 보이는데? 가끔 씁니다. 이제 자주 쓰시게 될 겁니다. 조명 키는 어디터가 불을 켰다 켰다 켰잖아요. 아 그걸로 해놓으셨구나. 네. 내가 해놓고 내가 까먹지? 너무 많이 하셨어? 네. 혹시 메모지 같은 거 있나요? 네. 아니요. 안 쓰는 메모지 안 쓰는 건가요? 아니요. 쓸 거는 아니고 이렇게 해서 두껍게 해가지고 그 사이 조이는 용도 쓸 거라서 쓰셔도 되는데 제가 연말 굿즈로 가는 거라 아 그러면 안 되죠. 화내실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되죠. 아니 그걸 저한테 주시면은 아니 그걸 저한테 주시면 안 되죠. 정연 용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A4G는 있어요. 아니 A4G가 있는데 굿즈로 받은 거를 주시면은 이렇게 하면 캠이 나가주는 건가요? 이걸 하면 캠을 더 낮추고 높이를 줄 수 있고요. 이걸 하는 이유가 이걸 달 겁니다. 아 맞다. 전동. 아 너무 좋네요. 근데 이거 중요한 거 혹시 집에 드라이버가 있으신가요? 아 당연히 있죠. 아 제가 드라이버는 들고 왔는데 앞대가리를 깜빡하고 그 집에 놔두고 왔네요?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땀이 나지? 아 진짜 이상하네. 옷을 좀 얇은 걸로 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벗으면 됩니다. 이게 티라서 여캠 방 세팅 와서 오빠는 윤재기님 이렇게 말하니까 좀 그런데 아니 죄송해요. 아니 장난이에요. 장난이에요. 그렇게. 하하하하 시청자들한테 다 말해야겠네요. 하하하하 그러니까 저희 한지가 얼마나 됐었죠? 그때도 추웠을 때니까. 영상 찍고 사람들이 계속 청소 좀 하라고. 하하하하 용도로 많이 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 그러지? 자식으로 한지부터 더러웠는데 약간 이렇게. 아 그래요? 아 전에도 사는 집에 더 더러웠어요? 민재기님이 까물어 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청소를 찌끄찌 했습니다. 잠시만요. 오우 와 이쁘다. 약간 과잉 간지네요. 저 집에 어울리지 않는. 하하하하 이제 그거를 할 수도 있겠죠. 춤 하면은 스트림덱으로 음악을 킨다고 하면은 음악을 키는 용도로만 쓰시죠? 네. 이제 스트림덱에서 화면 전환도 넣을 수 있는데 그걸 버튼 하나에다가 전부 다 할당을 하고 딜레이를 중간중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음악을 틀고 1분 30초 뒤에 하이라이트 장면이 나온다. 그럼 1분 30초 지난 다음에 화면 전환 같은 걸 넣는 거죠. 3분 아래서 왼쪽 거 껐다가 오른쪽 거 껐다 켰다 하고 그런 것도 할 수가 있죠. 만들려면. 아 너무 번거롭네요. 역시 수집자들한테 질문 해주실까요? 하하하하 이거 근데 번쩍 바꾸면 용량도 커져요? 저 용량이. 용량 2테라짜리로 달아놨습니다. 아하 최고로. 4대가 됐을 겁니다. 스팀게임 막 한 열 몇 개 깔아도 안 부족할 겁니다. 아하 약간 배틀로얄처럼 하나씩 죽였었거든요. 하하하 그쵸. 아 진짜 이게 좀 덜 중요한데 잘 안 하니까 이걸 지우자 약간 이런 느낌이면 지금은 이제 신경을 안 써도 된다. 근데 이게 그 쫀득님 캠 아니에요? 아니요. 쫀득님은 이것보다 낮은 단계 캐논. 음. 아 쫀득님 거 그 캠을 참 좋아하시네요. 너무 잘. 그게 있어요. 대비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얼굴을 밝게 세팅을 해두고 뒤에가 어두우면은 대비가 돼서 얼굴이 더 밝아 보이는 거죠. 이게 너무 밝은 거? 제가 방송을 봤을 때는 약간 귀가 뭔가 부족한 느낌? 촬영용으로 2명을 세팅할 때는 이렇게 부드럽게 쏘는 거 플러스 직진성 더해주는 거를 달아서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경 쪽에는 조명이 안 가기 때문에 배경은 까만데 앞에만 하얗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전체 다 퍼지게 세팅을 해놨잖아요. 빛이 그냥 방 전체로. 얘는 아마 광이 부족하실 거고 네. 깔면은 위로 이렇게 크게 안 올라오잖아요. 빛이 많이. 맞아요. 네. 여기가 달만한 주렁주렁이면 닮으면 괜찮아요. 그런 걸 달아도 되죠. 한번 볼까요? 그것도 집에 있는데? 아 있어요? 네. 어 뭐야? 아 글로 나가세요? 아 여기 있어요. 나가는 곳이 혹시 다른 데는 없나요? 네. 아! 오케이.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복부. 어! 이거 뽑으면 안 되는 거잖아. 잠깐만요. 제가 올라갈게요. 죄송합니다. 아, 세상에. 거의 깨우지 않는 게 있어. 세상에. 두꺼움 안 닫는 습관이 있어서. 원래는 이게 더 예뻐보이는 거 같기도 하고. 그렇죠? 약간 채워줘야 돼서. 그래서 여기가 어두워 보이니까 아까 말했듯이. 조명을 여기 조그만 조명같은 거로 해서 여기를 비춰주면. 조그만 조명이 있습니다. 아! 원조명이 저거 하나 남겸데. 네, 이거도 있고. 그거 써도 되고 나머지 또 다른 거 있나요? 막대도 있어요. 막 조명 있으면 그런 거. 이거를 거기에 꽂아서 네. 쓰는 거예요. 다 지금 있으신대. 어? 예쁘게 꾸밀 수 있는 거를 다 안 쓰고 계셨네. 오! 내가 불이 들어오는 집을 돈 주고 산 것 같아요. 네? 와 대박이다. 어허! 아, ICT 시켜드릴까요? 오큘러스도 해야 해요. 아, 오큘러스. 아! 펄자처럼 생길 거 같아요. 네, 그거 하면 펄자처럼 생길 거 같아요. 으아아아아아아아아! 그래서 뒤를 조금 무겁게 하는 그런 장비들을 쓰시면 그런 현상이 훨씬 덜하다. 아시겠죠? 아시겠습니다. 엘리트 스트리뷰가 있습니다. 그걸로 사시면 됩니다. 엘리트 스트리뷰 알겠습니다. 아 너무 무섭네요 그렇게 막 그때 생기진 않습니다 그렇게 막 며칠 했다가 바로 막 털자가 허허 어떡하지 이렇게 늙었나 이거는 안 생깁니다 보통 남자들이었잖아요 근데 남자들이라서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작업을 했었던 거 같은데 기분 탓인가? 근데 이거 분할이 비율이 안 맞는 거 같은데? 네 안 맞아요 뭔가 안 맞는 거 좀 기분 나쁘긴 한데 6분할도 아닌 거 같은데 좀 기분 나쁘긴 한데 근데 분명히 6분할인데 캠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有 열 sat 스무 filter 왜 이렇게 많아요 아니 왜 6분할이 될지 이 사람이? 공포게임이 아닌데, VR로 하면 공포에요. 너무 재밌다. 재밌어서 재밌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무 재밌어요. 그것만 해도 재밌어요? 네. 아, 그치. 처음 하면 그것만 해도 재밌지. 제가 보기에는 엘딜님보다 이걸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너무 재밌어요. 팔자 들으면 재밌을 것 같아. 이것만 테스트하면 마지막. 끝, 끝. 대충은 맞췄는데, 그 FPS 그거 게임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겠네요. 총 게임. FPS요? 네, 총 게임. 총 게임이면 제일 많이 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 훈련장도 있어가지고. 지금 안에 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뭐 떠 있어요. 네, 그거 확인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스팀 연결해가지고 지금. 어? 있었는데요. 아, 여기있다. 왜 여기로 되지? 아, 아파트 있는데 문 앞에 있어요. 뒤로 가시면 되죠. 물리적으로. 뒤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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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하시고요. 아, 창이 꺼버리시면. 아니, 뒤로, 뒤로 눌렀는데? 아니요. 사람이 이제 뒤로 가셔가지고 동의합니다를 누르시면. 아, 그러니까. 뒤로 눌렀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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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이거만 하면 끝이죠? 맞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뭔가 분명히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 하실 때는. 뭐가. VR은 없던 건데. 이렇게 해도 방송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까는 김에 그냥 찾아봐도 되잖아요. 어차피 까는 거면. 시간을 절대 걱정할 수 없는 선생님. 그만큼 이제 비용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여기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 이제 게임을 키거나 하는 거. 근데 이제 채팅을 봐야죠. 그럼 이제 OVR 툴 끝이라는 걸 켜야 됩니다. 콘솔 했고. 카메라 했고. 엘딩 링 했고. 트림 덱 했고. VR 했고. 조명도 조지고.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이블돈 라이브만 잘 켜지는지만. 확인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언니 우리한테 좀 더 드세요. 네? 화장실 다녀. 네 다녀오시고요. 네. 제가. 폐장했을 때까지. 제가. 나쁘네요. 아 그럼 드시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늦게 원래 하세요. 저번에 그래도 방송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었던. 너번에 늦게 컸다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너무 알찬. 세팅이었습니다. monsieur 감사합니다. 다행이야. 그래서,